어 뭐야! 게이트 있잖아! 한 번 리트 하지 뭐. 뭐 하루 이틀 리트 합니까, 제가? 크랭티비! 자 이번 미션은 불길 속으로! 다음날 밤 집행관의 사원. 엔타로 아둔 집행관. 그대가 안티오쿠를 소화하는 모습을 보며 난 기사단을 향한 믿음을 되찾았어. 퇴사단의 배신으로 믿음이 흔들렸던 건 인정하지? 그랬던 말이오 알다리스. 심판관이 기사단의 형제들을 믿어주길 바랐는데. 퇴사단! 지금껏 어디 있었소? 조용히 하시오 심판관. 시간은 없고, 전할만 많소. 알다시피 저그는 테란의 타손이스 행성을 무너뜨리고 사라졌소. 대의회는 내게 고향으로 복귀하라고 했지. 난 남을 수 밖에 없었지. 강력한 싸이오닉 신호가 나를 불모의 땅 차행성으로 이끌었소. 다른 이들도 그 신호에 이끌린 모양이더군. 차행성에서 난 우리의 옛 형제를 만났소. 다크 템플러만이오. 타락한 자들과의 접촉은 이단행이오. 그만! 들어보시오 집행관. 난 암흑 기사단의 정무관 제라틀에게 많은 걸 배웠소. 초월체는 정신차라는 하수인을 부려 저그 군단을 조종하오. 정신차를 공격하며 군단을 쓰러뜨릴 수 있을 거이오. 집행관. 테사다르가 오를지도 몰라. 자네가 저그의 주의를 끌어주면 내가 병력을 이끌고 방어선을 돌파한 후 그 흉모를 처치하겠네. 그대를 믿을 수 있으면 좋겠소. 테사다르. 하지만 이미 타락한 자들의 기운이 그대의 정신에서 느껴지는 거야. 당장 아이어로 돌아오시오. 내 관심사는 아이어에 안전이지. 대의회의 심판이 아니오. 때가 되면 돌아가겠소. 프로토스 개판이네. 프로토스가 그냥 멸망한 이유는 이것 때문이야 그냥. 윗대가리들이 다 그렇게 돼가지고. 껀. 발로구 무리. 아이어. 아 듣네 이거. 프로마켓 내려도 듣네. 이 미션 뭔가 졸라 많이 왔던 것 같아. 히드라 막. 밑으로 내려가고 막 그러죠 이거. 기억난다. 이거 은근히 어려웠던 것 같은데. 아이. 체력까지 깎였어. 뭐야 게이트 있잖아. 이게. 이게 코어였어야 됐을텐데. 한번 리트 하지 뭐. 뭐 하루 이틀 리트합니까 제가. 이 분 현역 시절에 주정 토스 아니었나요. 너네는 중학교 현역 시절에. 기억 안 하겠다 그치. 기술 과정 시간에. 다섯 번째 시간에. 어. 다 기억나겠다 그치. 우리는 다섯 번째 기술 기자의 시간에. 소우 보여줬어. 떡백이 졸라 마렵다 그냥. 거기에 말이란다. 말이야 그냥. 말. 말이야. 지랄하고 자빠졌네. 쉴드 배터리 2x2네. 원래. 스타원은 3x2 아니었나. 와 쉴드 깔 때 졸라 좋아. 미친 효율 봐. 아 가만 보니까 이거. 오버 때문에 어째 보이는 거나. 미탈을 잡아줘. 아 이거 안 잡혔어야지. 뭐라고? 엑소스 한 개당. 쉴드 배틀 다섯 개씩 짓기. 아 지우면 됐는데. 아 괜히 손해받네. 얼티가 있나. 흐에에! 아 망했다. 올라와나 돌았나 돌아이rz인가. 시간을 돌리고 싶다 아니 프로토스 두 번째 미션에 벌써 나이도 이렇다고? 에더랑 캠페인이랑 다르지 않나? 당연히 다르죠 지금 억가하는 사람들 알고 그러는 거야 매직하나 프로게이머보다 제가 캠페인 더 잘하거든요 근데 이거 말하잖아요 또 물음표 오지게 난리 그럼 그님이 아무리 뭐 1년을 더하고 해도 뭐 조성주가 바로하면 훨씬 됐잖아 네네 그러시겠죠? 네네 그러시겠죠? 나이스 아니 미쳤나 이새끼 졸라 안되지 아악! 아 뮤탈 왜이렇게 단단하지? 아아! 나 기억났다 이거 그냥 여기서 수비하면 피닉스 오는거잖아 근데 내가 맨날 기워나가서 졌던거 같은데 맞죠? 이거 버티기 미션이잖아 드디어 ㄷㄷ 드디어 ㄷㄷ 드디어 ㄷㄷ 아유 기억난다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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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날 미션이 어려웠던게 나가서 뭐 하다가 졌어 약간 스타원이랑 수원이랑 아니 스타원이랑 수원이는 똑같은거 아닌가? ㄷㄷ 스타투랑 수투 ㄷㄷ ㄷㄷ 스타크래프트1이랑 스타크래프트2 배터리를 이제 혼합시킨거에요 단어가 많이 어렵네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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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으에에에에에어 히히히히히이 와 케노.. 케노 거 봐 미네랄 없어요. 아이고. 오오오. 근데 좀 그러긴 했어요. 제가 안돈을 받긴 했는데 그건 좀 목욕감은 좀 그렇긴 하다. 만 원 너무 감사드려요. 뜹딱 소리 듣고 싶어서 하신 거 아니에요? 뭐야. 피닉스 왔다. 근데 안 왔어도 이겼을 거 같은데. 얘 이제 와서 왜 와가지고 쥐가 쥐 때문에 이긴 척 하는 건지. 쥐 꼴보기 싫어. 쥐야 내가 밀고 있었잖아요. 누가 보면 쥐는 게임인 줄 알겠어. 쥐 때문에 인구소 바뀌었어. 나 때문에 막 그런 거 아니야. 쥐는 게임인 줄 알 Bismillah out. 없어도 깨겠는데? 그렇지 않음? 흰색 저거 투스파이어 같애 아 뭐야 더 있어? 흐어어어어어어어 아 뭐야 에이 아 안와도 되는구만 괜히 와가지고 난 여기 남았어 공격의 역할을 지켜보게 성원으로 돌아가 저 머리가 날뛰기 시작하면 달려주겠네 와 생색내는 거 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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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